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에 한 번 없는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배현진 사건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25일 날 5시 경계 이 사고가 강남구 신사도 어이 건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아직 상세한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이 전반적인 상황이 뭐 계속해서 이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새벽 1시가 넘어서 뭐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게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칭찬 상황으로 보면은 예 정신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열상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그래서 1cm 정도의 열상이었고 봉합 수술을 두고 아 예 수술을 두번 했다 예 두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에말라이 찰력 이것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비롯한 여야 간의 방가 지금 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면 정치 테레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아 그래서 그래서 철저한 이 범행의 동기라든가 배우를 찾아 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는 어 지금의 국회의 면들 이제 총선을 놔두고 안전을 좀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 의총을 열어서 어 각별 유의를 당부하는 이런 아 이 어 어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한동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의 입장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지금 이 외신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외신도 전부 타전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범죄 심지어 이수정 에 경기대 교수가 또 뭐 약병에 값조청 또 한 바지 평가를 하는데 자 이 원인이 성별 차이에서 오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다 왜냐면 요 지금까지 범위는 15살 짜리 중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사동 그 사고 현장 인근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남학생이기 때문에 이 벤 이루는 여자니까 이렇게 이제 에 지금 제이 범행을 전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헌 나우 연이 무슨 성별 차별을 하느냐 예 여기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바로 또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러한 그 지금 이 전문가 때 이 평가 또 함께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요 지금 제이 자료들이요 어 지금 열로 내 보도가 아주 자세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 하고 정 사진이 예 어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전보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사들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의사들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순천향 대학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가 아 지금 이제 주치의로 되어 있어 집도 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박석규 교수가 직접 브리핑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순천향 대학병은 장 병원장도 또 배속을 해서 추가 아 지금 에 브리핑을 도와줬어요 이게 정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병상이 과연 어느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이 발표는 박석규 주치의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의 열사 열사 한 1cm 정도로 길지 않았다 그래서 스테이플로 2번 봉합했다 아 그리고 뇌 쪽에는 미세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뇌진탕 증세는 없다 그리고 이제 피습에 놀라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정신과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럴 것이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 둔기로 바꿔서 넘어져 가지고 머리에 땅을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경외과에서 출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검사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MRI를 촬영해서 뇌 손상이나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CT 상으로는 뇌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뇌 이외의 당 손상에 관해서 이건 이제 이정재 순천향대 병원장이 직접 발표한 건데요 찰화상은 없다 그리고 눈 주위와 안면도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소독하고 테이프를 붙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회장은 오늘 이제 저녁때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갔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된다 국민의심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막역한 추측이나 군두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서요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범인은 누구냐 현재까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이고요 그 신사동 이번에 사고가 난 인근에 중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15살이기 때문에요 어 지금 이제 범인 소년 이라고 하네요 촉탁소년이 아니고 범인 소년 자 그래서 어른과 똑같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A군 인데 이 A군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계획범죄라고 보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범죄라고 보냐면요 자 촉법 아 촉탁이요 촉법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촉법소년은 아니고 15살이니까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하고 동일하게 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관 보고서를 보면요 이 습격범이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인다 이렇게 상황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질환치료 이력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거를 계획범죄로 보고 있느냐 범행을 하기 전에 범행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 이렇게 두 차례나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건물에는 고급 레스토랑하고 메이크업 샵이 있고 그리고 미용실이 있어서 10대 남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일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별 상황을 보면요 오늘 오후 그러니까 5시 16분에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신고 119 신고 3분 만에 아주 빠르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갖고 용산에 있는 순천항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군은요 5시 16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체포문의가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 4시 35분 경에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처음으로 부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쪽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쭉 살펴보다가 4시 38분에 이 해당 건물에 들어가요 그렇다가 다시 12초만에 나왔다가 다시 49분 한 10여분이 지나서 49분 경에 다시 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마스크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비니 즉 회색 모자를 쓴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 가지고요 배 의원이 이제 웃으면서 어 지금 이제 다가가서 펜지원이 맞느냐 요렇게 하는데 이제 펜지원은 그걸 모르고 이제 웃으면서 응대한 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이 돌 이 손바닥 크기의 돌로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조 또한 열일곱 번을 떼어 이 찍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계속해서 어 하여튼 뭐 언제 배 배지로 있는 예 쓰러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 우 계속해서 지금 야 이 돌로 어 지금 내 이 가격하는 이 아주 잔인한 이 장면이 에 전부다 cctv로 찍혔어요 요게 이제 사건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예 정말 동영상 마품은 끔찍하잖아요 너무나 집격적인 동영상 인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해 도와 지금 모든 언론에 전부 다 보도되고 있어서 좀 뭐 잔인하지만 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여 드렸구요 자 요로 요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약 1시간 전 쯤에서 심야 입장부를 내놨습니다 공식 입장부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빠른 퀘 를 빌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체력이고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부를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 피수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의 피수 소식을 듣고 이재명이 안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거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이 배현진 의원 뭐 누군지는 여러분께 설명 드리지 않아도 뭐 너무나 잘 아실 테구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도 연제 맨 처음에 제가 이미 이제 여러분께 맨 처음 어이 보도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결국은 제이 도와 일부에서 어떤 분인지 이 배진 의원의 이력 이후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mbc 어나운서 출신이 되게 되구요 인수위에서 대변인 그리고 장 최고위원 하고 조직사무 부총장을 지냈구요 정계 출마하는 이 홍준표 어이 계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 대변인 하면서 친륜기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석 대표와 갈등할 때 이 비대위를 전할 때 맨 먼저 최고위원 중에서 사퇴를 한 그런 어 어 그 의원이 이제 배현진 의원이구요 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조직 부총장을 맡았어요 에 조직 부총장을 맡았고 그리고 뭐 지난번이 이제 당부감사회에서 평가를 할 적에 내부 1등을 한 의원 현역 의원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검수한 박시전에는 에 검수한 박시전에는 이제 박변석 국회의장한테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라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많이 높였고 대야 투쟁에도 적극 나서면서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온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이제 에 고런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이재명의 경매는요 이렇게 입장을 내놨네요 이재명의 경매는 요 조금 그 sns 를 통해서 내놨는데 한마디로 철저하고 단호에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상처가 자료 절이 돼 온다 예 본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체도 용람해서 안되고 배현진 의원도 조석한 쾌요를 기원한다 그리고 염려하실 가족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당 대변인도 이제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뭐 당연하겠죠 예 자 이 정도 로 해서요 어 지금 이제 예 지금 제 한민수 민강 대변인 내놓은 걸 보면은 요 한바들에게서 이런 명백한 정치태로 민주대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민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태를 단호히 배격하고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사건의 동기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 달라 예 이런 입장으로 내놨구요 그 이제 윤재호 어 지금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도 어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도요 이게 이제 정치가 극단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 지금 원인이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 정치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면서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네요 자 그러면서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나의 경종을 올린 사건이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조하고 정상적인 따뜻한 정치로 가야 하지 언제까지 이런 정치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런 일이 또 빈번하게 일어 이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 환자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곳에 상당한 혈흔이 있더라 환자가 일정기간 건강상태를 계속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 본인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도 많이 다쳤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발방지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구요 자 그래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대책이 강화해야 되겠고 내일 원내 대책을 통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요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최근에 이재명 피섭 사건이 있었고 이런 데가 또 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외신에서 대대적으로 요 사건을 보도하고 있고 외신도 이제 비슷하게 말이죠 이 국내 정치 참 이런 데가 테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연거프 이런 일어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외신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이제 이수종 교수 하고요 이수종 교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원 허진 허 나우여 둘이서 붙었네요 왜냐하면 이수종 교수 가요 어 지금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폐의 이 그니까 15짜리 남성이 했다고 한다면 에 이거는 틀림없이 성별이 왜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 허 나 개혁신단 최고위원이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아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수종 교수는요 만약에 가해자가 정말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라면 이걸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범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통 14살 에서 15살 정도 아이들은 합리적 판단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본인 이야기하는 같이 그렇게 어린 담냐 청소년 이라면 이거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끝에 이 이런 우발적 사건이 일어났다 볼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남성이 저지르는데 이런걸 보면 이제 온라인 같은데서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사업 이번 사건을 일으켰을 것이 아니냐 즉 배현진 의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조로 이번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어 나오면 무슨 소리냐 여성은 그놈 잠재적 피해자이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냐 그러면서 잇따른 정치인 비습 사건을 보면 나 역시 크게 우려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방식에 처참한 갈등 조작은 유감이다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다는 수향을 통할 수 없고 남녀 갈등의 오해의 골은 더 깊어지고 문제에게는 더 어려워질 뿐이다 그래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성별에 따른 이분법으로 고통의 오해를 따질 것이 아니고 각각의 취약한 상황을 해결하는 일이고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 같고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바란다 자 그래서 이수정 교수 이제 우리 국민이 영입 인재 1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인식의 흐름이 양극단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예 오늘 심해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내면 또 가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연결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3d 자 마치도록